다 뭐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것이 자기 이익에 충실한 자니까 룸사롱에 다니면서 백번 천번 술을 먹더라도 다 이익의 친구지 않습니까 이익의 동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친구가 되고 이익이 있기 때문에 동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유동규 씨와 감옥에 가 있어 보니까 정말 김용하고 여러분들 정진상을 형님으로 생각했는데 형님이 아니구나 이 세계는 의리라는 게 없겠구나 김용이 한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이 유동규에게 쓰레기라도 먹고 입원하라 정진상은 일체의 일을 개인 비료로 몰 것이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되자 종용한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정진상은 사전 구속 영장의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 정진상은 우린 모른 척하고 선거 밀어붙일 것이다 김용은 침낭 들고 태백산맥 열흘 숨어라 이런 내용이 나온 거죠 선거를 이겼으면 다 덮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를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 걱정 하나도 안 했을 겁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가지고 언론들이 왁왁하더라도 사람들이 왁왁하더라도 선거 이기면 다 그냥 쓰러 그냥 덮어버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른 척하고 개인 비료로 몰아갈 것이다 정진상의 이야기고 김용은 산에 가서 열흘 정도만 숨어 있어라 이런 내용이 아마 정진상 실장이 구속영장 청구소에 다 담겨 있는 모양이죠 우리는 모른 척하고 개인 비료로 몰아붙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붙일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 그러네 알아서 기하라 뭐 이런 이야기겠죠 유동규 씨에게 정진상 실장은 물론 관련자에 대한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도록 종룡했고 검찰은 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검찰 출석을 앞둔 유동규 씨에게 출석하지 말고 침낭을 들고 태백산맥으로 가서 열흘 정도 숨어지내라 어디 가서 쓰레기 다 먹으라 배탈에 나서 병원에 입원해라 핵심인물 유동규 씨를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해유하라는 시도를 했다 또 정진상 실장은 10월 24일 김용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자신의 부인에게 유동규가 괘씸하니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 메시지를 근거로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김용 부원장의 민주당사와 국회에 있는 정진상 사무실의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증거인멸 정황을 확보했고 사무실 컴퓨터에서 올해 9월 27일 이전 자료를 대량 삭제하거나 지난달 24일 컴퓨터를 교체한 것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을 살아야 되니까 선거를 다 조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선거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패배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는 차이값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정상투표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각 후보가 각거나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서 0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 0값의 분포가 돼야 되는데 3구 대통령 선거가 이러면 어땠습니까 이재명 함께는 플러스 9%를 더해주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재명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 보다도 무려 플러스 9%가 여러분들 큰 겁니다 윤석열은 표를 빼앗겼으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8%가 나온 겁니다 심상정의 표를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9% 정도가 될 겁니다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사전투표에서 윤석열 표를 윤석열과 심상정 표를 9% 정도 빼앗고 이재명 함께 여러분들 빼앗은 것만큼 표를 전산적으로 이동해가지고 이재명을 대해준 거 아닙니까 18%를 여러분 조작을 한 거죠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한 18% 정도를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런 전산조작을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실전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이 짓을 해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2018년 지방선거 2020년도 4.15 총선 4.7 보궐선거에서 패배했지만 다 조작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7년 18년 20년 21년 4번 정도 실험을 다 했기 때문에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낙선하는 것은 민주당의 수뇌부들은 한 명도 의심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여러분 당대표가 3월 9일 날 이런 밤에 오마이뉴스티비에 나와가지고 방금 전에 전화했는데 푹 주무시고 새벽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표를 다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품이지 이게 투표입니까 전국을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여러분들 플러스 12% 최대 윤석열은 마이너스 11%니까 심상정까지 마이너스 1%를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2% 정도 되겠죠 총 24%를 뭡니까 최대 24%까지는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가장 표를 많이 이동시킨 데가 여러분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는 이재명이 마이너스 11.7% 국힘당의 윤석열이 마이너스 10.5% 이건 선거가 아니고 완전히 사기입니다 야바이지신 거죠 전산 프로그램 영원회가 전산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선거 데이터 누가 만들었습니까 후보별 관내 사전특표특표수하고 여러분들 당일특표특표수 누가 만들었습니까 중국 공상당이 수출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과천에서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만들 수 있으니까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선거를 여러분 해 가지고 제야전문가 계산까지 하지 않습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 표를 얼마만큼 도덕질했는지 여기 나오네요 239만 6906표를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총투표 조작을 몇 표로 했냐 24만 7천 무슨 77표 차이가 아니고 240만 표 정도로 표를 쑤셔 넣은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제야전문가가 계산도 아주 멋지게 해놨네요 대통령 선거 여러분들 참가한 투표자 수가 3천 4백 6만 7천 8백 43표인데 이 가운데 뭐죠 3.41%인 116만 3307표를 윤석열이 얻었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빼앗고 심상정한테 6만 7천 491표를 빼앗아 가지고 누구한테 전산적으로 뭡니까 이동시킵니까 이재명한테 대해준 거 아닙니까 이재명한테 123만 3598표를 더하고 윤석열과 심상정의 똑같은 수인 123만 3598표를 빼앗아 가지고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조작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좌우가 대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께서는 2022년 3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이 24만 7천 77표 0.73% 차이로 승리해 아슬아슬하게 승리하셨다 이렇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재야 전문가가 사전투표 조작 공장을 다 여러분들 압수수색을 해 가지고 조작값을 찾아내서 그 조작값을 가지고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이 그냥 공짜로 먹어치운 표를 다 토해내게 하고 윤석열이 빼앗긴 표를 다 찾아주고 나니까 몇 표 차이가 난 겁니까 264만 3983표 차이가 난 거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들 표 차이가 264만 표 정도 차이가 났는데 무슨 놈의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과 여러분들 얼마나 짝짝쿵이 됐든지 24만 7천 77표 차이로 이제 윤석열이 아슬아슬하게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몇 표를 도덕질한 겁니까 240만 표를 이렇게 뭐죠 전산 프로그램 이용하여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도덕질해 가지고 뭡니까 한쪽에서 도덕질해서 한쪽에 쑤셔 넣어주는 일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숫자는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하니까 뭐 여러분들 걱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대장동이 아니라 우대장동 할앱이 뭡니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수천조라도 다 헤쳐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도 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가 있는데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입을 딱 따묻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 똑똑하고 무슨 영어 잘하고 무슨 머리가 비상하고 그런데 녹아나면 안 되는 거죠 한동훈이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대역죄지 않습니까 대장동 개발 비료로 가지고 몇백억 몇천억 처먹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나라가 죽고 사는데 국민들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좀 빼앗아 가지고 선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조작을 하는데 그게 입을 다물어 그게 입을 다문다고 에라이 인간들아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해가지고 240만 표나 여러분들 뭐죠 이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련회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의 이름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찍소리 못하는 거죠 배춘입 사전투표제는 이리저리 뭡니까 이상한 설명을 가지고 뭐죠 대법관들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뭡니까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저거가 만들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다 지금 발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가 아니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뭐 이거 뭐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야 이거는 뭐 뭐라고 할까 이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얼마나 조작했습니까 239만 6906표인데 총득표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도 뭐죠 이 사전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얼마나 조작을 했던지 선관위 이름 뭐라고 발표하는 거 아니까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여러분들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이런 당일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압성을 했는데 사전투표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조작질을 했는지 아니까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이가 122만 5073표로 승리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 망할 놈 친구들이 제야 전문가 이름 조작을 다 찾아내가 여러분들 수정하고 나니까 116만 7천8명 67표로 승리한 3구 대통령 선거에 사전투표를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이재명이가 122만 5073표로 승리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 말종들이죠 선관위가 당일 투표의 대부분 지역에서 이긴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에 지쳤다고 발표한 겁니다 122만 표 차이로 제야 전문가 14가 아주 뭐죠 사전투표 조작을 다 수정하니까 116만 표로 이긴 선거를 122만 5천 표 차이로 패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왼쪽이 선관위 발표된 3구 대통령 선거 전국의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 입니다 이게 다 조작이 된 거죠 조작이 됐으니까 이걸 수정한 것이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윤석열은 여러분들 서울에서 사전투표에서 176만 표를 얻었는데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142만 표밖에 못 얻었다 서울의 대부분 지역에서 당일 투표 에서 윤석열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는데 뭐라고 한 겁니까 선관위 발표된 자료는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이 승리했다 인천에서 이재명이 승리했다 대전 에서도 승리했다 경기도에서 승리했다 제주 세종시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서울특별시에서 여러분들 윤석열이 대부분 여러분들 당일 투표 에 승리를 한다 압승을 했는데 이재명이 여러분들 사전투표에서 압승을 했다 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것도 이렇게 이런데로 숫자로 나오니까 뜨끔하겠죠 그래서 이러면 이재명 한께 몇 표를 쏘셔넣은 겁니까 123만 표를 쏘셔넣고 윤석열 한께 116만 표를 빼앗은 겁니다 심상정 한께도 얼마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 한께 123만 표 더하고 윤석열 과 심상정 한께 123만 표를 빼앗아가지고 그래서 승리를 조작을 한 거죠 이게 조작이 된 겁니다 서울도 조작 해가지고 이재명이 사전투표 이겼다 인천광역시 조작해가지고 이재명이 사전투표 이겼다 광주는 뭐 그 집 텃밭이니까 대전광역시도 조작을 해가지고 이재명이 사전투표 이겼다 경기도도 조작을 해가지고 이재명이 사전투표 이겼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선거를 다 만들었는데 무슨 걱정을 했겠습니까 대장동 개발비리트 나왔을 때 하나도 걱정 안 했을 겁니다 선거를 만들 수 있는데 뭐 이런 뭘 걱정하겠습니까 이런 것에도 분노하지 않는 국민들은 나라가 망해도 싼 겁니다 동정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죠 이게 뭐 내가 그냥 말로 떠드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나오는 것이 무슨 정주전이나 조갑제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정신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숫자지 않습니까 숫자는 거짓말 안 하지 않습니까 숫자가 거짓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자들은 뻥을 칠 수가 있죠 말로 가지고 그러나 숫자가 어떻게 뻥을 칩니까 이게 숫자지 않습니까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게 다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전투표 얼마를 조작했는지 총투표를 얼마를 조작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런 조작을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뭐 다 그냥 나라가 망한 겁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윤석열의 이름들 5년 산소 마스크를 단 정권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재앙이 시작되겠죠 사람들은 뭐 설마설마 하겠지만 대장동 개발비리나 이런 거 다 세 발이 핍니다 이런 거 해놓으면 나중에 추구야 중등거로 아는 거죠 인 Songs 지구하고 행동이 지 Pourquoi 지구하고 계산을czę 지구하고 계산을